터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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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상욱입니다. 드디어 리버와 딜레이 여기가 굉장하네요. 이 곳은? 그럼 오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왜 이렇게 보여요? 이 곳은? 손흥주의 느낌 깊은 밤에서 빛나는 덕후라 왜 이렇게 보여요? 터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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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있다면 다른 팀이 될 거야 문을? 미웅디웅 미웅이 뭐 있어요? 왜? 아미가 고른 우리의 노래 아... 사실 이건 우리의 아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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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야! 내가 모르겠습니까? 배신자야! 하하하하하 하하하 첫 번째 게임은 가사 초성 게임입니다 와, 초성! 자, 랩스끼리 외쳐볼까요? 랩스! 게임! 가라, 다 마, 어머니 가, 보노야, 어깨? 하하하하 와, 어렵다 기린 엉덩이, 어머나 아, 잠시만! 하하하하하 정국아! 어? 힌트죠?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곧 곧? 나도 곧인 것 같아 곧? 봤나 아, 미치겠네 이 곡은 너무... 아... 대중적인 곡이죠? 아, 그걸 왜 이렇게 말해줘요? 봄날이 올까? 안돼! 그리웅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내 파트구나 그래, 이거 내가 맞춰야지 아... 봄날이 올까였어 아, 알고 있었는데 기린 엉덩이 얼마나... 어머나, 뭐예요, 형님? 기린 엉덩이 얼마나... 내가 초벙이 약한데 기린 엉덩이... 초벙이 어렵네, 초벙이 어려워 초벙이 어려워 아니... 아, 정국! 아, 정국!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어느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 라이프 목소리 정국! 아, 정국아! 와, 이걸... 와, 이걸 주워 먹네, 와... 아... 뭐야, 이거? 와, 이걸 주워 먹네, 와... 너무 기다리고 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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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근데 이 싸이키는 뭐야? 아... 자, 한번 다 읽는다 해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이 야 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 야 호 하하하하 아, 진짜... 아... 마음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마음! 마음이... 마음! 이응, 이응, 이응이 뭐 있어요? 어두워!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두워... 마이 야... 나 왜 이렇게 마이 야이 밖에 안 떠오르냐? 큰일 같아 이거 누구 파트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민이... 그럼 노래잖아 저요? 마이 야이 마이 야호 내 파트라고요? 후... 아, 생각 안 난다 어디? 이거 모르겠는데? 자, 뭐야? 한 글자 말씀드릴게요 피읍으로 하자 피읍 너무 거스르기 않냐? 피읍 편? 편안해네 아! 뭐야? 왜 형들 편안해? 형들인데? 안 해! 안 해!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 내 집이 될 거야 아... 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른 집이 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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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했네 아... 진짜... 근데 어떻게 맛있냐? 아... 어렵다 너무 어렵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지? 누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거 봐, 이거 하하하하 남준이 싶다 아, 그래요? 이거는 남준이 말고 아무것도 맞추잖아 야, 이거 내가 해볼게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도 너의 나의 이름이 없구나 나의 이름이 없구나 어? 나의 이름이... 추가 나의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오?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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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나도 뭔가 했는데 나도 형,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쳤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하하하하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났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노래의 가사를 진짜 못 외웠거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많이 들었구나 아, 근데 이거 멋있었다 별이었는데 와, 좋다 좀 멋있었는데 나에겐 이름이었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구나 나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네 파트 나오면 진짜 잘 맞힐 자신이 있거든 오케이 나오겠지 이제 이거 태영 씨 파트입니다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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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 가자 와 힘들었던 이곳과 난 이곳과는 안녕 정답 와 와, 정답 아, 바로 봤어 아니, 내 파트라면 이사 가자 아, 이 노래 좋지 남아 사서 파트를 할 수 있어 막판에 힘 좀 쓰네 어 정국이 파트입니다 네? 몰라라 키움이 뭐야 히히 뭐지? 좀 뭐지? 내 랩 파트인데 모르겠는데? 하루처럼 하루처럼 어, 하루처럼 약간 처음처럼처럼 약간 하루처럼 하루만 아니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내 파트인데 좀 좀이야 좀 종 파라 뭘 파라 아 아, 그거구나 파란 불들이 저 파란 불들이 어? 저 푸른 푸른 별들 저 푸른 별들 그게 뭐였지? 저 푸른 별들 우리가 아세요? 저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니, 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거, 그래 그거네 그거 맞잖아 안 그거 맞잖아, 그거 나 진짜, 나 뭐지? 그거, 그거 그거네, 그거 난 그냥 뭔데요? 그게 힌트인가요? 뭐지? 제목이 뭐지? 말이야, 말이야 아 그게 뭐였지? 아, 그 가사가 그 대형 대형이가 뭐였냐? 대형 내 미래를 향해 가 저 푸른 바다 와 내 해를 추를 믿어 해 와 이거 태형이랑 점수 나눠가잖아 아 저 푸른 바다 와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너가 태형이랑 나를 줄게 너 인정이 나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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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이렇게 혼자 너를 불러 이거 네가 쓴 거 아냐? 내가 쓴, 내가? 내가 쓴 거예요 뭐 봐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거기였던 거다 아 그래? 어? 이거 자, 뭐했지? 아, 가사가 답답할게 점수 분할해 어떻게 분할 점수 두 번째 글자 다 맞혔다 마지막 표정 문제입니다 나 아무 문제도 못 맞혔어, 나. 나도 못 맞혔어. ㅊ, ㄹ이 뭐야? 이거 ㅊ 가르쳐주시면 안 돼? ㅊ이 뭐예요, ㅊ? ㅊ야, ㅊ! ㅊ? 상상, ㅈ, ㅅ, ㅅ, ㅅ 저런, 저런 진, 진, 짠, ㅅ, ㅅ 나 이거 알겠다. 아... 나 어떻게 원해? 나 원해? 나 원해. 아니, 나 아는데, 나 원해. 나 원해. ㅅ, ㅅ, ㅅ이 뭐예요, 형? 형! 90짜리, 어쩌고. 아,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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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 저리, 저거! 손바ум, 정본, 정본, 정본. 야, 진골 hurdles라. 수시대 신발 또 수시대 패딩, 수시대 시계 또... 슈가! iosa! osnpaliśmy 신발과 수십짜리 신발과 수십짜리 신발 10...나는 안 맞혔는데 알아요, 알아요 수십짜리 신발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제목 제목! 됐다, 왜 내놨어? 신발에 수백짜리 패딩 수... 뭐야? 알아요! 숫자리! 아니요... 수십 자리에 수백 자리의 패딩 수십 자리에 또 으스댦지 괜히 응 이동 정국이 너무 맛있어. 한 문제 너무 맞췄어. 근데 어려워. 정국이 다음에 맞히면 되지. 괜찮고, 마지막에 70점이 되고. 아마 그렇겠지. 마지막에 350점이라고 할 것 같아. 막판 뒤집기. 두 번째 게임은 노래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케이. 정국이 잘했었나? 정국은 잘했지. 김석진, 작은 거.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저하지 못한 진심. 오케이. 렛츠고. 렛츠게릿.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가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맞다. 맞다. 멈춰. 멈춰.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 거지? 그러니까. 멈춰. 국제의 목에 멈춰가 있어? 스탑? 어, 지엔. 몸이 생긴 척 하지 마. 지엔. 지엔. 창남자. 네. 아니, 왜 멈춰가 상남자. 에이홉, 제이홉. 교복이 맞지 않아. 에이홉, 제이홉. 노몰드림? 네. 아, 지엔. 아, 지엔. 아, 지엔. 아, 지엔. 잠깐. 에너. 아니야. 에너 아니라고? 아, 이거 이거. 나 진짜 맞춘 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에이홉. 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주 쉽게 해주지. 챔피가 정확하게 줬어요. 아, 그래? 멈춰. 뭘 멈춰요? 어. 다섯 손가락? 진. 황금. 운세? 뭐지? 운세? 손톱. 아니,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뭐야? 정확한데? 스읍. 아, 나도 모르지. 스읍. 저기 뭐야? 짜빼. 어? 수면? 전화상이다. 아, 그래? 아! 비! 잠시! 어휴. 사냥. 와. 와. 잠시만 붙을 거야. 나한테 너무 철학적이 돼. 잠시니까. 이제 난 가? nope. 형. 처럼 좀 끊어서. 왠지. 。 둘. S. 너랑 사랑해. 아, 누가 썼는지 노래가 참 좋네요. 잠시. 누가 썼지? 강시우 피니엘이 썼는거 아닙니까? 내가. 저게 썼어요? 퐈. 하하하하하하 장난 장난. 나. 하하하하 자, 준비. 준비. 렛츠! 게릿! 하하하. 슈가야, 문제를 했는가로 오래 걸리니까. 야, 손제를 같이. 아니, 나 뭐하는 거lett. 너 왜 셀프 벌받고 있어? 손님, 서 있어.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왕 같다.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내었는가? 오! 오,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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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빨리 해주세요. 벽돌을 던져버렸네. 벽돌을... 아, 진짜? 그렇네. 아니, 감독님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희도 약간 자기 세계에 취한다니까? 이사. 이사. 아, 정국. 정국. We are bulletproof. 백. 진. 진. 윙즈. 백. 아, 이거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제목 딱 들으면, 와... 왕조이. 쉽네, 이랬다, 이거. 하늘로 벽돌이 가? 벽돌이예요? 맞추는 거 같아.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발해. 어쩜 이래? 저게 벽돌이예요? 아니, 뭔데요? 벽돌이예요? 벽돌이예요? 그래서 위에 저건 뭐야? 지민. 아, 정국. 지민. 지민. 아, 정국. 왜죠? 아, 정국. 아, 정국. 버터플라이. 아, 그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니, 저게 버터라고? 저게 버터야? 아니. 저게 어떻게 해? 아, 내다. 여러분, 창의성. 버터... 저게 벽돌이예요? 야, 맞추넣어도 대단하다, 이거는. 눈, 렉, 버터. 슬라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름다운 눈빛 탄다고, 또. 저게 벽돌이예요? 지민은 봄날. 아니. 아, 이건 좀... 왜?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돈을 갖고 왔다. 돈을 갖고 왔다. 돈을 갖고 왔다. 맞죠? 어, 정확해요. 정확해. 어? 돈이 나온다. 자. 재이 형. 재이 형. 고민보다고?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해. RM. ON.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 나오는 안무 아니야? 남준아. 토 나와. 토가 나온다. 토 나오는 건 뭐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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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위. 우. 오. 아. 아. 와, 태형이 싶은데. 와, 대박이다. 흑해라, 우. 해가 뜰 때까지 그래. 우. 우. 너 지금 뭐하냐? 흑해라, 우. 떨어질 때까지 그래. 우.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야, 태형이 이번 걸 선정하는데? 아, 그럼. 태형이 두 분 좀 맞췄어요. 야, 태형. 잘 나가는데? 네. 맞혀야 되는데, 이제. 꼴등하게 했는데. 태형아, 간단하게 표현해. 오, 바로 갑니다. 계단. 한 살이야? 아, 저거 뭔데? 메이플 스토리에 저 머리가 있어. 뾰롱이 헤어라고. 야, 그런데 되게 귀엽게 잘 그렸다. 아기가. 한 살이야. 지금 한 살인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저기 별이 표시가 돼 있네. 지금 저 정도에 있다는 거지? 아니, 뭐하냐? 아, 철학적일까? 점프!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점프. 됐어.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됐어. 단순하네. 한 살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레벨인가? 레벨인가? 아. 위로. 걸어, 올라가. 오르몬 전쟁. 네. 이만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공연대 했었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내가 힌트를 줄게요. 얘가 지금 되게 어리게 생겼죠? 네. 얘가 지금 뭐예요? 한 살.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그럼 이게 한 살이죠? 진. 2학년. 와. 깜짝이야. 2학년이 돼. 러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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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노래 좋네. 다시 들으니까. 러리러.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오. 오. 재간동이냐? 점수 안 드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대. 쟤 느낀다. 피 땀 눈물. 퍼포먼스 있는 곡이다. 먼저. 아, 나 문제 내기 진짜 어렵다. 뭐야? 러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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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머릿속에 따봉이 있다? 따봉이야? 레인. 진. 블랙스완. 왜? 어떻게 블랙스완이야? 100점 모양이야?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곡은 나올 리가 없는데. 호르몬 전쟁? 뭐라는 거야? 머리부터 끝까지 최고? 최고 아니야. I'm the best. 그래, 내가 최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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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제이홉. Best on me. 아, 아, 아. 저거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마카롱 아니야? 마카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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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남진이 뭔가 원래 키불가정 선생님처럼 입고 왔네.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단서 하나씩 들고 왔는데. 맞아. 딱히 부적은 안 할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딱 저렇게 입고 다녀. 학교에 있어, 한 명씩. 자. 정국. 정국. 낙원. 시민. 시민. 낙엽.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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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아, 고협이었구나. 아, 낙엽이란다. 낙엽 뭐일까? 아, 진짜 아깝다. 아, 이 노래 좋지. 고협이었다, 맞다. 시는 너를 원해 시는 너를 원하는 걸 원해 시는 너를 원하는 걸 원해 오케이. 바라주지 마라 쓰러지려 하지 마라 멀리 멀리 가지 마 자, 렛츠 기릿. 아, 이거 너무 쉽다. 울린다. 이거 너무 쉽다. 아닌가? 자, 하나 둘 셋. 하이, 하이. 뭐야 저게? 사회 탈 아니야? 저기 뭔데? 모기 아니야? 웅크. 사랑이 없어. 정국. 정국. 아, 정국. Love myself? Love yourself? We. Think up. 우와.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가면. 가면. 가면이라고? 가면. 가면. 가면 같지 않아요? 나 그런 줄 알았어? 아침 복고 땡인 줄 알았어? 아니, 저거. 야, 뭐야? 왜 이렇게 가면이야? 우리 두 번째 라운드. 두 점. 우와. 팀이 많이 맞췄는데?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춤이구나. 우리의 노래입니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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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을 올리자마자 질문을 올리자마자 질의 응답. 세트 쪽으로 터르고 있습니다. 진짜요? 구글을 터뜨렸어? 네. 아비. 힘. 팬분들께 서베이 질문을 받았어요. 오케이. 서베이. 그것은 20만 3000. 24분. 24분. 20만. 아비. 아비의 귀여운 옷 하나, 해외 아비의 전역 과정이 생긴 우리들도 하나하나 찾아서 파운팅을 했습니다. 적은 것들을 위한 씨. 적은 것들을 위한 씨. 그것도 아프지 않지. 볼 타오르네. 나도 오늘. 볼 타오르네. 빨리 치다가 나는 옷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바로 시작해. 오케이, 갑시다. 야, 여러분, 메인 게임입니다, 이번에. 그래.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 자, 저희가 이번 게임은 먹으면서 할 수 있게 간식을 준비했고요. 아,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약간 솔직히 좀 자존도 없는 거죠, 선생님? 아니야,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 비안은 조금 있다 하자고. 남준이, 너가 약간 복선인가 알지, 항상? 두고 보자고. 응. 첫 번째, 나를 입덕하게 한 방탄소년단 노래. 와. 감자 속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이, 보여주세요. 아. 페이클럽. 맞네. 페이클럽이 저렇게... 이때 내가 이제 살쪄서 아미분들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렇게? 사실이야? 우리 팀에 입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입덕을 했다, 오케이. 그렇다면 나를 입덕하게 만든 방탄소년단 노래. 네.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와, 어렵다. 정말. 이게 이제 숫자가 비교적 최근에 한 게 훨씬 더 이제 입덕으로 저 끝이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거다. 정답은 이거다. 정답!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자, 볼 빌러볼걸. 나도 더위... 다이나마이트 아니야? DNA? 나는 DNA 아니면 볼 빌러볼 것 같아. DNA? DNA이지. 불타오르는 애는 일단 절대 아니야. 불타오르는 절대 아닐 것 같아. 나는 백퍼 DNA라고 생각한다. 드나다, 드나. 난 많이... DNA. 아, DNA. 정답은 뭐였지? 드나지. 형, 진짜 이거 우리라. 볼 빌러브 아니야? DNA 같은데? DNA인가 보다. DNA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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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는 2010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입해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요? 맞춰요? 나 지금 배고파. 뭐지? DNA에 있던 팬들 어디 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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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아... DNA이지. 존버 간다. DNA 코인 탑승한다. 존버는 꼭 성공한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참을 수 없어. 아니, 쩔어도 진짜 유입이 많았거든. 뭔가 쩔어 같아, 나도. 아, 잠시만요. 아, 쩔으면 너무 오래 됐어. 야. 형, 저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라. DNA 버스 탔습니다, 제가.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이 말이야. 인정 기사가 돼 주겠다. 나 마이트롱으로 간다. 우와, 마이클 드라이프. 인정 기사 한 번 써야지. 나 마이트롱으로 간다. 나 마이트롱으로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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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버스 탔습니다. 네, 그래. 네, 그래. 전화가 없었냐. 큰일 났다. 지금 하나도 못 맞힌 사람 있어요? 나. 너. 나. 나도. 나도. DNA가 유입이 많았어요. DNA가 많았죠? DNA가 조회수가 10억이 넘어가. 너무 많았어. 맥클럽은 마이트롱으로 간다. 와, 그래요? 네. 자, 다음 손재는? 아미가 본 1위 곡은? 내 마음속 1위. 오케이. 내 마음속 1위. 나 이거 알아. 자, 1위를 맞혀야 되는 거예요? 단식. 2위 걸어놓고 방울에 남기 위해서 2위를 공개해 주세요. 아, 네. 아, 2위가 다이너마이트야? 나 1위 하려고 했는데. 나도 1위 하려고 했는데. 나 간다. 자, 봄남버스 타라. 출발한다. 봄남버스. 예수님 갈 거예요? 아니야. 갈 거예요. 자, 여기부터 탑승시킵니다. 작은시 버스 타라. 자, 타세요. 야, 작은시 버스 타라. 아니, 작은시가 많은 것 같은데. 정거장 멈춰 있을 때 타라. 잠깐만, 이게 글로벌이잖아. 글로벌이잖아. 얘들아,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니까. 출발합니다. 자,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타라.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얘들아,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작은시 버스 탑승해라.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작게 쌓아야겠니? 이거 웨이크야, 웨이크. 버스 하면 더 탑승해. 버스 하면 더 탑승해. 버스 탑승해. 인생에 당연히 정답은 1등입니다. 작은시이지. 버스는 더 탑승해라. 빨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ait. 강의! 홀! 대atamente. 좋은 시원! 내가 저녁을 해냈는데. 아, 저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 저 차이. 팡팡! 그러니까, 작은시 버스. 나락으로 떨어졌다. 스파"! 정답! 퍼올드는 주인은!!! 나은 우리 굴리 någonting 일하기 위해.. 다 이런 horizonte인데!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 저 사랑이 뭘 저렇게 빠져? 버스의 estaban 전착하셨어요?! 많은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노래! 옵니다 불 변уг 있어 보다 1등이잖아. 좋은 노래, 맞아. 어떻게 맞추냐? 이건... 오케이, 나 탄다. 오케이,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얘들아, 소우주 버스 출발합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자, 소우주 버스 타렸습니다. 자동차, 영차. 출발! 소우주 버스 출발합니다. 됐어. 온이 나왔다고? 공격해. 소우주 씨, 이것은? 설마? I told you,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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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역시. 남이 마음을 모른다, 봐. 그래서 팬들이. 정국아. 정국아, 너 하나도 못 맞았지? 나도. 우리 어디야? 오늘 남준 버스 타야 할 것 같다. 오늘 사람은 좋아요. 다른 것 같다, 나도. 이런 문제들을 못 맞추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혹시 뭐 먹는 거예요? 맞춘 사람만 먹는. 맛있겠다. 무슨 쿠키인데? 정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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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쿠키 문제. 방탄소년단 노래. 오케이. 힐링거. 이건 좀 달라. 이건 달라. 이건 어려운데? 이번에는 1위를 공개해 주세요. 네. 1위를 공개해 주세요. 1위는 봄날 아니냐? 소우주, 소우주. 두세, 두세, 두세. 베직샷. 2위를 공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두세? 매직샷이야? 오. 그러면 2위가 쉬운데. 뭐야? 라이프 구조원이 4위. 나 2위 하려고 했는데, 라이프 구조원. 자, 그렇다면 2위. 맞춰주세요. 야, 둘 세 코인 탑승해라. 여러분들. 아니, 소우주라니까? 둘 세 아니야? 아니, 잠시만. 야, 내가 잘 봐봐. 야, 내가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매직샷에 왜 힐링을 받냐? 매직샷은 팬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팬송은 바로 둘, 셋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셋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는 게 내 논리입니다. 그래. 2위잖아, 2. 그래. 2. 2. 2위. 야, 둘, 셋 버스 탑승해라. 묵직하게 한 길만 가겠습니다. 태광아, 흔들리지 마. 차 출발했어, 두 명 태우고. 그래, 그래. 전거장 없어, 이제. 자, 간다. 형, 왜? 가라찹니다. 가라찹니다. 소우주인가? 소우주 같기도 하고, 소우주 갈까? 자, 무신 있는 당파가 갑니다. 나는,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그러세요? 귀하다 배워서. 난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은 역시 소우주가. 소우주 들어갑니다. 다음이야, 잠시만요. 나, 잠깐만요. 롬 마셀프. 어? 아, 잠시만요. A, N, S, W, E, R. 아니, 소우주가 확실해. 소우주다, 이거는. 자, 시작. 정답. 3, 2, 1, go. 3, 2, 1, go.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그렇지. 와, 막판에 바꾸고 소름이다. 우와. 와, 지금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와,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와, 이건 전국의 영향이 컸다. 소우주. 소우주가 있습니다. 아, 있네. 아, 있네. 와, 진짜 다양하다. 주변에서 소우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소우주 되게 많다. 이걸로 힘 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저희가 방송이 나갈 때 이미 여름이라서 네. 개절문제 한번 기대해봤습니다. 어, 개절문제. 아, 그러면. 빠지면 안돼요. 불타오르네가. 네. 몇 위예요? 어디에 있을까를. 맞출까. 어? 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약간 소왓 이런 것도 높아서. 1위는 아닐 것 같아. 약간 좀 트로피컬이나 좀 EDM 사운드가. 4위다, 4위. 야, 남준아. 남준아. 아니,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난 믿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위야. 왜냐하면 불타오르네.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여름에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예능 같은 거 보면 여름 뜨겁고 더울 때 옷 좀 나오잖아. 그때 불타오르네. 맨날 형 목소리만 멱싶어. 그러니까. 이 시국에. 지민. 가사가. 나, 개그 플랫스. 나, 개그 플랫스. 나, 개그 플랫스. 나, 개그 플랫스. 오케이. 형, 뭐 했어? 비밀. 비밀. 학교를 할 때 그런 위치. 나 봤을 때 2위 아니면 3위야. 4위야. 나, 4위. 나, 3위 아니면 4위라고 생각해. 난 2위 하겠다. 정답. 나, 개그 플랫스. 나, 개그 플랫스. 우리 엄마, 4위. 나, 3위 버스 없어요? 나, 3위. 나, 5위. 1위는 없네. 4위 버스 탑승. 자, 갑시다. 자, 불타오르네. 보여주세요. 아, 3위. 아, 3위. 아, 3위. 아, 3위 버스. 아, 하하. 아, 오늘 감 안 좋은데. 아, 정말 좋았잖아. 아, 막판에 이렇게 다 떨어지나? 저, 라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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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해 주겠습니다. 아. 1위는? 봐요. 아니, 도대체 뭔데? 아니,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 버스 출발해요. 이게 뭐야? 무슨 버스냐? 자,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갑니다. 버스 출발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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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스 탔습니다. 3명을 탔습니다. 버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7명 한 마음 한 뜻으로 보자고.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너무 시원했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다른 버스 없냐? 또? 자, 출발 7명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자. 또? 다른 버스 없냐? 다이너마이트. 나도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아.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언제 듣기 좋아? 겨울 아니야? 다이너마이트가 왜 겨울이야? 추울 때 옷 여미는 춤이잖아요. 소우주일 수도 있어. 아니면 DNA. 아니요. 소우주일 수도 있어. 네. 네. 각자가... 들어오세요. 태형이 버스 탈출했죠. 너희들이 소아트를 쓴 건 실수야. 네. 소아트 갔다가 다이너마시다가 다이너마시다가... 다이너마시다가... 진짜 단점이다. 진짜. 정답. 정답. 설마 소아트이네. 3. 2. 여드도 고쳤다. 1. 2. 여드도 고쳤다. 1. 1. 오레스님 배신자야. 1. 오레스님 배신자야. 1. 다이너마시가 맞잖아. 다이너마시가 맞잖아. 다이너마시가 맞잖아. 왜 다이너마시야? 1. 2. 2. 3. 이 소신 있는 사람의 최후예요, 이게. 와, 근데 진짜 못 맞힌다. 아, 이거 PC방이야, 이거 맞죠? 촬영도 너무 맛있어. 야, 괜찮은데? 아니,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오, 너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원래 PC방에서 옆에서 라면 먹으면 먹고 싶잖아.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미쳤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와, 이거는... 무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1위는 5위가 아닐까? 4위에 봤지. 4위? 응. 블랙스는 못 봤지? 아니, 낙원 나오니까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어. 나 병. 아, 병인가? 나 블루와 그레이. 너 믿고 간다, 오바, 병이다. 블루와 그레이가 퍼포먼스가 없잖아. 오케이, 너 그냥 이따가 간다. 아, 이거 정답이 너무 길어져요. 이건 병이야. 오바, 너 믿고 간다. 이건 병이야, 병. 병? 다음번에. 마지막, 두. 제가 관심 없었어. 오, 오, 오... 이거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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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은 진짜 마이웨이다. 그것은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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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우와! 너가 너무 강한 것 같아. 당신도 깜짝 놀랐어. 당신도 놀랐어. 10번 치우니까 너무 많아. 1위 1위. 2위가 더 뛰어갔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1위는 다이너마이트야, 무조건. 그런데... 너무 많이 했지 않나? 1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 됩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형, 그때까지 다 틀렸어. 아니야. 그때까지 2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얘가 나와야 돼. 누군데요? 이것은 직접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냥 포지션을 잡지 마세요. 왔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블랙스완이 아니야? 그것은 그것이야, 용기야. 그것은 그것이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그래. 그것은 이것이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게요, 갈게요. 그것은... 됐어. 그것은 거기까지 봐. 용기야, 이것은 맞지? 이것은 맞지? 이것은 맞지? 하나, 둘, 셋. 이것은 보고 싶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높다. 하나, 둘, 셋.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곳을 보는 사람이 없지. 이것은 정답이 나와요. ули전 비판을 보여줬어. 하나, 둘, 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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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은 보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수능이 많아. 그것이 흐름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좋아ате.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디를 좋아해. 이것이 무엇인가? 많은 걸 알아간다. 요즘 아미들이 생각하는 그 순위인 거잖아, 그니까. 언제나 오프라인 분야를 하면 꼭 넣자고요. 한 번 넣어야 할 것 같아. 한 번 넣어야 할 것 같아. 호비스 같은 게 뱀셋이 있었어. 그건 그냥 호비, 호비 골반 튕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미쳤어, 그거. 죄송한데 제 골반도 꽤나 했어요. 제 골반도 한 번 했어야지. 누구 골반이야? 난 일곱 골반이 함께한 뱀셋. 제가 준비하실 때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동규. 옆에서 봐봐. 나 이거 알아. 1위는 두 개 중 하나야. 나도 알아. 혹시. 근데 왜 진짜 세계로 나면. 마마 막뒤 아니면 아이돌이었어. MMA 아이돌. MMA 아이돌. 연동. 지민아, 내 코인 달아. 자, 제 것 들어보세요. 2018년 마마 마이크 드랍이에요. 17년 아니야? 마이크 드랍. 17년 아니야? 자, 갑시다. 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그거 아니면. 2018년 MMA 아이돌이야. 맞아. 멜론 뮤직 아워드. 17년 마마 마이크 드랍 18년. 그거야. 레전드 영상들이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둘이 삐까삐까 떠서. 맞아. 아, 저게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어, 올려? 왜? 아무도. 어, 올려? 왜? 아무도. 어, 올려?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히려 진짜. 여러분, 생각의 전환으로 갑자기. 21년 그래미 막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이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래미. 그래미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20그래미 아니야? 아, 그거네. 아, 퍼펙트맨이다. 아니야. 하하하하. 나, 그 감, 감, 화 갔어. 형, 형이랑 나랑 했던 거 그거 아니야? 형이랑 나랑 피 땀 눈물 했던 거. 피 땀 눈물 안 해? 아, 아닌 것 같은데. 2020 MMA 다이너마이트. 몰라, 감도 알아. 뭔데요? 어디에요? 장년에. MMA. 디오리소스 중에 막 엄청 화려한 게. 남아였나? 아니, 그 MMA였잖아. 그 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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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씨, 정답 말씀해 주세요. 2020 MMA 다이너마이트. 저도요. 저는 마마. 마마 피 땀 눈물. 저도 MMA 다이너마이트. 형, 우리... 2019 MMA 디오니소스. 같이 가자, 그냥. 저도 디오니소스요. 알았어요. 자, 가자. 정답은? 이 중에 정답이 왔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M, M, A. M, M, A. M, M, A. 자, 가자. 까주세요.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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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요. 연습 많이 했지. 아, 멋있긴 하네. 방금 손으로 잡았다. 우리의 손으로 잡았다. 사람들이 되게 착착 잘 맞더라고. 손으로 잡았다. 뭐야? 이 노래. 이 노래에. 이 노래에. 이 노래에. 맞습니다. 마지막 노래에. 아! 담진이. 아! 미앤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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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배틀스! 오케이. 별 걸 다 했네, 진짜. 아! 나 올라간다. 난 가성비가 좋았어. 저거ются. 야! 시오가 가성비 injury. 데이! 근데 확실히 일곱 명이 같이 있는 무대가... 그렇지. 네. 그렇게 하긴 하네요. 아! 이거. 진짜 힘들었어. 진짜. 그냥 토하고 해봤어요. 아! 아이고, 남준이 안 했었지? 아, 맞다. 아니, 근데... 우와, 어때? 올라와서 그냥 힘든 척. 아, 이런 무대가 있었구나, 맞아. 아, 이럴. 형, 형, 근데 저 이거 지금 혼자 컨트롤 봤거든요. 와,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생각으로 사이를 통해 주세요. 어? 우와. 아, 물에서 하는 거야. 물에서, 난리, 난리, 난리. 이거 있잖아. 아, 이거. 이거 남준이... 남준이 이거 들어 올리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시들다, 봐봐. 저를 잘 못 주시더라고요. 어우, 이게... 많이 하긴 했네. 아니, 작년에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작년에 뭐 되게 많이 했어. 난 별로 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몸적으로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몸적으로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대 진짜 하고 싶다, 또. 아, 맞다. 그렇지.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갑자기. 온 culture는 꼭 ali로 메시지에 있어. 그 과거 광합을 번쩍해 나아uvo Create Orch taasley 저희가? 또 단계 하나centric 그념 crec님을 여러분이랑 대단하게 Ecble têm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잔여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놓고다 HEалы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빛이냐고 이 노래가 마지막이라는 거 같으니까. 아, 이 노래가 minder 마지막이에요. 즐거운 기억들만 가지고 가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아미보다 이쁜 것 같더라구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움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아미보다 더 많이 슬픈 텐데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미보다 더 많이 슬픈 텐데 우와 오늘의 MVP다, 오늘의 MVP 아, 빛씨 축하드립니다 저 방탄소년단 빛지 아니야? 저 포장지 보니까 딱 키친타워 느낌이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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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이 손잡이부터 뭐... 아, 그거네! 각티슈예요! 각티슈 어? 어? 아닌데? 어? 뭔데? 어? 어? 물티슈? 하하하하 각티슈가 아니라... 야, 근데 물티슈 생각보다 유용하다? 물티슈 되게 유용하신 거야 어?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아, 축하드립니다, 빛씨 와! 야, 되게 이쁜데? 야, 목숨 걸고 할 만했다 아, 내가 이 마음을 그렇게 몰랐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미의 마음은 모르겠어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그러니까 저도... 뭔가 보여줬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언제까지나 화양전화에 잡혀서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아미의 마음을 알게 된 거는 저는 Louder Than Bombs 아, 맞아 맞아 공연 한 번은 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 결과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뭐 무대를 뒤뿌밀지 그거 어떤 걸 할지를 잘 참고해서 좋은 데이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아미분들께 전원으로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탄가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가요! 안녕! 오오오오